네, 골TV 시청률 안녕하십니까? 골다크 임용수 기자입니다. 지금 막 끝난 토트넘과 맨체스터시티의 경기 프리미어리 24라운드 맨시티의 3대0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토트넘 팬분들 걱정하셨던 대로 손흥민 선수가 주중에 에버턴과 FA컵에서 120분을 뛰고 또 맨체스터시티전에서 선발로 나왔는데 상당히 많이 지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좀 주중경기 여파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무기력해 보였고요. 맨시티가 좀 상당히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특히 요새 또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맨시티가 좀 손쉬운 승리를 거뒀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주중에 에버턴과 FA컵에서 연장전 포함해서 120분 풀타임을 뛰었지만 오늘 선발로 나왔습니다. 케인 선수가 원톱으로 나왔고요. 손흥민 선수랑 모우라 선수 그리고 라멜라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전반 15분이었죠. 케인 선수가 정말 멋진 직접 프리킹 슈팅을 때리면서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었나 했는데 골대를 받고 나오는 바람에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 됐고 특히 이런 빅매치일수록 세트피스에서 아니면 프리킥, 페네틱킥에서 승부가 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토트넘의 행운의 여신이 찾아오기보다 맨시티 쪽에 왔던 것 같습니다. 전반 23분, 페네틱킥. 맨시티가 페네틱킥을 얻었고 키커로 로드리 선수가 성공시키면서 맨시티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후반 5분에 긴도관 선수가 추가 골 터뜨렸고 이때 보면 스털링 선수가 빠르게 패스를 내렸고 긴도관 선수가 잡자마자 바로 때리다 보니까 요리스 골키퍼가 제대로 반응할 수 없었던 슈팅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후반 21분에 에데르송 선수가 길게 때려준 공을 이제 긴도관 선수와 산체선 선수가 볼 경합하면서 긴도관 선수가 볼 경합해서 승리를 했고요. 그거를 또 깔끔하게 밀어넣으면서 스코어가 3대0이 됐습니다. 토트넘의 전체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후반 막판에 이제 베일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베일 선수가 그래도 그나마 위협적인 슈팅을 한두 차례 정도 때려주고 또 멋진 드리블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듯 했으나 이제 경기를 뒤지는 데 역부족이었고 이제 결국 경기는 맨시티의 3대0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맨시티가 한 수 위에 경기를 보여줬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고 최고의 공격 조합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 두 선수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크다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반대편...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막 막히면 반대편에서 다른 선수가 좀 뚫어줘야 되는데 오늘 뭐 경기를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라멜라 선수가 전혀 그러지 못했고 라멜라 선수가 이제 좀 공격 흐름을 많이 끊어먹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뭐 좀 말하기가 평론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라멜라 선수가 오늘 경기에 좀 워스트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역습 나가는 순간에서 이제 속도를 살려서 패스를 빠르게 찔러줘야 되는데 혼자 드리블을 치다가 막히니까 백패스를 내주고 그러면서 토트넘은 또 공격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랬던 장면이 좀 나왔던 게 많이 아쉬웠던 것 같고요. 특히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역습에 좀 특화된 팀인데 이제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의 능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말하면 맨시티가 정말 한 수위의 경기력을 또 보여줬던 것 같다. 이제 특히 저는 경기를 보면서 또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이제 맨시티가 성인이고 이제 뭐 토트넘의 고등학교 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맨시티는 정말 쉽게 쉽게 볼을 차고 쉽게 골을 넣는데 특히 뭐 귄도관 선수의 두 골 모두 보면은 상당히 좀 쉽게 이제 패턴이 전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은 전체적으로 빌드업도 안 되고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아도 다른 선수들이 와서 받아주지도 않고 좀 많이 그랬던 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지금 이제 맨시티전 끝나고 또 주중에 볼프스 베르거와 이제 유로파리그 32강 1차전을 치르는데 이 경기가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이제 헝가리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이제 영국이 이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오스트리아 입국이 안 돼가지고 이제 중립 경기를 치르게 됐고요.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가 뭐 유로파리그는 요즘 안 뛰는 추세이긴 하지만 또 32강이라서 또 혹시 또 모르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이제 뭐 후반전에 뛸 수라도 있고 일단 헝가리 원정을 가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주말에 웨스트엠과 리그 원정 경기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트넘이 지금 8위에 올라있는데 9위 에스턴빌라가 두 경기 덜 치렀는데 승점이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지금 9위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여러모로 많이 사면 초과에 몰려있는 무리뉴 감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보도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이제 케인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위해서 맨시티 이적을 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보도였던 것 같은데 오늘 경기를 보면서 저도 확실하게 좀 많이 느꼈습니다. 케인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원한다면 토트넘은 따라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더 추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